첫 박스팀 축하드리겠습니다 트로피와 상금은 수상팀에게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최고의 코미디 작품을 선보인 해외 출연자에게 수상하는 수여하는 웃음바다상이 되겠습니다 시상에 앞서서 역대 웃음바다상 수상작들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저도 몇몇 기억나는 팀이 있는데 정말 전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모두 와서 공연을 해주었는데요 올해는 과연 어떤 팀이 웃음바다상을 수상을 하게 될지 시상에는 조광식 부위원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광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왔던 해외팀부터 지금까지 와준 모든 팀들께 감사드리고요 와주셨던 해외 공연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희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 너무 좋다고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해외 아티스트들한테 제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10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웃음바다 수상자는 워갯롤입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웃음바다상의 주인공 올해는 워갯롤이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찍자 보셨죠? 아 축하드립니다 아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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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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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Boussaint, Comédie. 감사합니다 pour les barbecues coréens, merci pour tout, merci à Denis, merci à toute l'équipe, nous garderons un souvenir mémorable de l'Andouillette que nous avons fait goûter à toute l'équipe, tout le staff au Festival d'Avignon. ce sera un g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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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venir, merci à tous. merci à tous. Merci à tous. 한마디 더? OK.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Busan Comedy Festival waiting. Busan Comedy Festival waiting.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시상은 국내 코미디작품 중 최고의 코미디작품을 선보인 최우스 팀에게 수여하는 부산바다상입니다. 부산바다상 수상작에는 명예의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하겠습니다. 먼저 시상에 앞서서 역대 부산바다상 수상작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올해는 또 어떤 팀이 부산바다상을 수상하게 될까요? 시상에는 전유성 명예조직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올해는 또 어떤 팀이 부산바다상을 수상하게 될까요? 네.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스태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유니폼 챙겨갖고 뛰어오신다고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럼 제 10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에서 최고의 웃음을 선사한 국내 참가자에게 수상하는 부산바다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제 9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부산바다상 까브라더스쇼. 축하드리겠습니다. 부산바다상 수상의 영화 노래 까브라더스쇼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역시 10회 이상 참석이 어려워서 저희가 영상으로 조건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저희는 까브라더쇼예요. 곽범? 이차범입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에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제 10회의 명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죠?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공연을 토요일, 일요일 저번주에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정말 감격스럽게도 부산바다상이라는 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찍고 있겠지. 거짓말 안 했다. 진짜로 우리가 받았다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벌써 까브라더쇼로 참여하는 게 벌써 5년째? 그러니까. 되는 것 같은데 드디어 저희를 인정해주셨구나 보다는 드디어 저희가 이제 조금은 웃기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웃기게 부산부산바다상을 받기 위해서 그럼 부산부산바다바다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최소한은 그렇게 됐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더 열심히 웃기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호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는 바로 다시 내려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려가도 늦어요. 방금 전에 들어서 찍고 계실 건데 제 10일의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에 많은 분들 찾아와 주시고요. 코미디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멋진 웃음 주신 까브라더쇼 팀에겐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트리오피아가 현금은 수상팀에게 꼭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제 10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화려하고 다양한 공연으로 문을 열어 오늘 시상까지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들 삶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여러분과 진짜 작별할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즐거우셨습니까? 네. 자 마지막 인사는 역시 이분과 함께 해야겠죠. 바로 올해도 어김없이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을 이끌어 주신 집행위원장인 김준호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거 뭐예요 누나? 외치는 게 있는데요. 아 마지막에 아 예 일단 다시 한 번 항상 아 김대희 씨보다 위트 있는 멘트와 멋진 드레스와 아 우리 코미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회를 봐주시면 우리 박미선 선배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누나가 없었으면 아주 아 근데 김대희 씨가 굉장히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장난인 거 맞죠? 아니요 아주 그냥 진심이에요 장난이에요 아까 되게 싸구려가 됐을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김대희 김대희 씨가 계속했어요. 김대희 씨가 올라오는데 하하하하 정말 진짜 솔직하게 저는 1회 2회 그 개막식 폐막식 사회보면서 너무 부담됐고요. 이걸 내려놔서 저는 너무 홀가분하고 정말 박미선 누나님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그 얘기하고 약간 초조했는지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온 것 같은데 어 담배 냄새 굉장히 많네요. 지금 미선이 누나 담배 되게 싫어해요. 하하하하 아 정말 자 우리 마무리 깔끔하게 하시죠. 네. 어찌 됐건 10회를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10회 때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요. 뭐 다 도전은 성공한 것 같고요. 우리가 2년 3년 안에 기장에 있는 쇼플렉스 안에 저희 코미디 아트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아트센터가 지어지면은 그 플랫폼 안에서 수많은 공연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페스티벌 응원해 주시는 우리 시 관계자분들 또 오늘 조직위원장님은 못 오셨는데요.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시의회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특히 협찬사분들 감사드리고요. 많이 웃어주시는 우리 관객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슬로건이. 슬로건 있잖아요. 부산바다 웃음바다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전윤성 선배님이 만들어주셨는데. 부산바다 웃음바다. 그러면 우리가 웃음이 희망이다를 같이 외치면서 저희가 이제 10회 부산국제코메드 페스티벌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윤성 선배님 성대모사는 누구든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도 되니까요. 다 같이 한번. 부산바다 웃음바다. 전윤성 선배님 버전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슬로건 다 같이 외치면서 내년도 제11회 부산국제코메드 페스티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바다 웃음바다. 웃음은 희망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끄읍